무주택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도내에서도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수백 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정동영 의원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만 천여 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특히 도내에서는 전주에 사는 장 모 씨가 3427채를 순창에 사는 김 모 씨가 356채를 보유해 30권 내외에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.